유튜브가 그냥 거의 뭐 나를 위해 태어나지 않았을까 다음에 브루스탈 사온다고 돈이 겁네 마이크 테스트 원 투 들리십니까? 자다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편집하다 왔어요 일하다 왔습니다 일 아 지금 너무 배가 고파죠 지금 아무도 안 먹었어요 지금 오후 6시인데 아무도 안 먹었어요 자취생의 이게 슬픔 아 지금 아 샤팅차 내려야겠다 방송을 녹화를 위해서 빙가어디움 레비오사 만두 200개 200개는 아니고 만두 200개 있었으면 좋겠는데 몇 개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 만두를 이마트에서 노브랜드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올반 육즙 가득 가득 육즙 가득 짬뽕 군만두예요 상당히 맛있어 보이는걸 철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먹어봤어요 이거 맛있어요 저 어디서 샀어요 이거 이마트 노브랜드에서 샀어요 이거 두개 이거 두개 한 5천 얼마였던거 같아요 싸요 얼마 안들어있는거 같긴한데 개싸요 개싸요 육즙이 그냥 좔좔좔좔 흘러요 맛집 삼거림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구울건데 제가 브루스타가 없어서 굽는걸 못보여드려요 저기다가 펜에다 올려놓고 올게요 일단은 자취생 설거지를 안한다 나 휴지 어디있지? 지금 이렇게 하는게 설거지가 아니고 일단은 이렇게 닦고 사실 이게 설거지입니다 아니 어차피 이거 전에 만두 구워먹은 프라이패인데 여기다 또 만두 구워먹어야 되잖아 아닌가? 한번은 행보자고 후맹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 머리 멋있지 않아요? 머리 뭐임 이거요? 저 미용실가서 20만원주고 청담동에서 하고왔어요 떡 졌다니요 개멋있구만 무슨 일함? 저 영상 만든 일하고 있어서 편집 도와줬습니다 편집 님 코 수술함? 했어요 했어요 코 수술했고 이제 돼지코 같은거 하면은 저 죽어요 영둥이 죽음 영둥이 죽음? 안했어요 안했어 저 쌍수했어요 쌍수 기요미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방송 켰나요? 저 요즘 초반에 학교 지금 학교 초잖아요 동아리 회식 뭐 엠티 뭐 여것 저것 해갖고 술을 지금 그냥 아주 그냥 지금 며칠이야 지금 어? 얼마 안됐네 좀 마셨어요? 머리에 에바라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할까요? 만두 올려야되요 만두 저 방송에서 만두 올리는게 좀 보여야되니까 뭔지 알죠? 한번 더 닦아야될거 같애 키친타올도 없습니다 저희 치킨타올 없어요 일단은 기름을 둘러야겠죠? 기름은 어디꺼냐 쓰읍 그러다 카 놀라유 미친새끼가 돌았나 카 놀라유 뭐야? 아 뭐야 카 놀라유에 뭐있어 그럼 닦을게요 아 진짜 좀 깨끗하게 살자 뭐야 이게 진짜로 몇개 몇개 꿇지? 쌍수 얼마줬냐고요? 저 쌍수 안했어요 장난입니다 자 일단 만두가 몇개 있냐면 먹던 봉지에는 4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프라이팬이 존만해가지고 6개가 끝이거든요 일단 6개 꿇고 더 꿇을게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꿇는 장면을 보여드려야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모자를 쓰고 방송을 할까요? 님 혼자삼? 네 저 자취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앞에서 안돼 아 프라이팬 타는거 같애 여친 있나 영둥근? 저 여친 없어요 개 쌉솔로입니다 쌉솔로 여친 왜 안사김 인기 좀 있을거 같은데 그거는 저 새끼가 돌았나 이 피용신새끼 만두 굽는 소리만 하루 종일 나는구만 아 죄송해요 저 진짜 다음에는 그냥 브루스타를 사올게요 다음에 브루스타를 사온다고 무서워요? 장난이에요 장난 장난이야 무슨 학과임? 저 영상 제작과에요 안돼! 잠깐만 지우가 아 조졌어 조졌어 조정석 아 진짜 만두 다 조정석 와 나 진짜 존나 서운하네 진짜 만두인지 석탄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 이번에 이제 석탄 좀 가져올게요 아마 다 되지 않았을까? 님 인서울대학일거 같은데 저 동화방송예술대학교입니다 인서울 아니에요 안성에 살고 있습니다 안성 안성 짜잔 간장 마요네즈소스에 찍으면 점맛탱인데 저 자취해가지고 간장이랑 마요네즈소스 둘 다 없어요 아 근데 나 이렇게 하니까 멋있는데? 아닌가? 좀 멋있는 것 같은데? 보이십니까? 이 만두가 사실 막 엄청 탄 줄 알았는데 별로 안탄 것 같아요 뭐 그럴 만두 하지 이제 마이크 좀 잘 들리겠죠? 소스 없이 만두만 먹도록 하기 전에 이거 핸드폰으로 영상 찍어야 조금 잘 보이겠지? 빠라라라라라 빠빠빠빠 일단은 이거 첫입 한번 씹어서 먹을게요 이게 뭐였냐면 짬뽕 군만두 육즙 가득 짬뽕 군만두입니다 올반 거예요 영둥님 힘들때 뭐로 스트레스 푸세요? 저는 힘들때 약간 때마다 다른데 너무 무거워 와 국물 초점 잡혀봐 얌마 이거 어떻게 초점이 잡힐까? 야이씨? 안 잡혀? 한입 아 근데 진짜 봤어요 방금? 한입 씹었는데 국물이 그냥 개맛있어 맛평가요? 무슨 맛이냐 사실 아까 어제 먹었었는데 짬뽕 군만두를 하고 안에 짬뽕맛 이상한 해산물맛 나는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달랐던게 약간 그 갈비만두 아시죠 갈비만두 약간 갈비만두 맛도 같이 섞여있고 뭐라 해야되지? 그냥 짬뽕맛 별로 안나 그냥 개맛있어요 매콤한 갈비만두에 짬뽕국 짬뽕국물 기름? 그런거 섞은 느낌? 진짜 현실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방송할때마다 지금 안씹고 녹화를 했는데 몇번 저는 안씹는 사람이 아니라 안씹는 컨셉이에요 저는 원래 자주 씹습니다 가격 존나 싸네 네 가격 싸죠 이거 두팩이 5천 얼마였으니까 네 기억이 안나요 이 네개를 좀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게 일단 유튜브 유튜브로 진출을 하면 연기도 할 수 있고 웹도 할 수 있고 편집도 할 수 있고 스트리머 다 할 수 있어요 유튜브가 그냥 거의 뭐 나를 위해 태어나지 않았을까 잠시나마 연기 보고싶어요 연기요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방금 뭘 본거냐구요 잠깐 유아인 봤습니다 유아인 이거 더 구워야겠는데 이거 쓸까? 쓸까? 묵자 어이가 없네 괜찮네 악마를 보았다 채민식 내가 너 좋아하면 안되냐? 야 내가 너 좋아하면 안되네 국물 보이나 국물 여기? 다 흐른거 어 콜라가 있죠 콜라 우리의 소화제 콜라 바람 성대모 다 가능하냐고요 바람? 여기 한 대 맞았습니다 형님 여기 한 대 맞았습니다 형님 여기 한 대 맞았습니다 형님 아아 하하 아아 제가 원래 틀음 잘하는데 오늘은 참을께요 방송에서 네 조심하셔야 돼요 콜라가 더 맛있는데 만두보다?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뭐를 먹었냐 이 육즙 가득 짬뽕 군만두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가격 졸라 쌌는데 생각보다 맛있었고 다음에는 뭘 먹냐 그건 다음 방송에서 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